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청년들의 공통의 관심사를 가진 관내에 거주하는 만 19세에서 39세 청년 3인 이상으로 구성된 동아리면 신청 가능하고 동아리 모집은 공연, 연극, 댄스, 음악 같은 문화활동과 스포츠, 안전 등 생활활동에 걸쳐 8개의 동아리를 모집합니다. 활동 조건으로는 6월부터 10월까지 월 2회 이상 정기 모임을 유지해야 합니다. 종교적, 정치적 성격을 지니거나 동일 사업으로 타 기관으로부터 지원을 받는 동아리, 강사료를 받고 운영되는 동아리 등은 선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최종 선정된 8개 동아리는 6월 초에 발표할 예정이며 각각 지원금은 100만 원씩 지급할 계획입니다. 신청 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관악구청 홈페이지 청년정책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령 인구 비율은 높아지는데 AI, 로봇 같은 산업은 아직 고령자들에겐 낯선 단어입니다. 또 장애인들에게도 어렵긴 마찬가지인데요. 이런 점을 개선하고자 관악구에서는 로봇을 활용해 사회적 약자를 위한 교육 지원 사업을 마련했습니다. 우리 군은 지난 1월부터 4개 자치구와 조합을 이뤄 리쿠라고 불리는 로봇으로 교육 로봇 솔루션을 준비해왔습니다. 만 55세 이상 어르신과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디지털 기기 사용법을 1대1 맞춤형으로 교육하는 시스템인데요. 리쿠 40대를 노인종합복지관이나 관내 정보와 교육장 등에 보급합니다. 온라인 서비스가 활성화되고 디지털 정보 격차가 점차 커짐에 따라 디지털 기기 사용에 능숙하지 않은 사회적 약자의 복지 증진을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지원으로 추진하게 됩니다. 오는 8월부터 11월까지 교육이 이뤄지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스마트정보가로 문의해 주시면 됩니다. 관악구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해외입국자 및 취약계층 등의 방역에 힘쓰고 있습니다. 방역뿐만 아니라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심리적으로 지친 구민들과 확진자를 위한 심리지원 서비스도 마련했습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의 장기화와 감염병에 대한 두려움 등으로 심리적 스트레스로 인해 두통이나 소화불량 같은 신체적 증상도 함께 겪으면서 우리 구민들의 심리가 불안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확진 후 퇴원자와 자가격리자, 격리해제자의 경우 주변 시선에 따른 우울감과 스트레스가 일반인들보다 높아 응급심리지원의 필요성이 중요한 상황입니다. 우리군은 전문기관과 연계해 심층상담과 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대응책을 준비했습니다. 전화 및 대면 상담과 정신건강평가 등을 실시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해 심리안정을 위한 서비스를 마련했습니다. 전문 상담사 채용과 심리안정물품을 제작, 제공하는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정신건강복지센터나 지역보건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가 안정세로 들어섰지만 아직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5월 5일까지로 완화된 사회적 거리 두기에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관악구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주도 따뜻한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